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일정으로 내일 국빈 방한합니다.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안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책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가공할 만한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유권 발동을 천명하고 나섰다면서 미국과 북한의 수뇌부가 꺼리낌 없이 한반도 핵전쟁까지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세계 비핵화 선언을 지지하면서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핵 보유국들에게 비핵화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대화와 협상이 새 시대를 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첫 단계임을 인식하고 북한, 중국 등과 함께 평화 조약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보수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 서울 광화문에서 구국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안보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기도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